오늘 할 게임은 양코대전쟁 바로 시작할게요 녹화 눌러서 한번 말해봤어요 필리핀 갑시다 뭐 다 난이도가 낮아요 초반부분이라서 별거 없습니다 눈 한번 깜빡하면 사라지는 엄청난 상황이죠 중간으로 옮기고 자 이런판은 모아야돼요 분명 뒤통수 엄청나게 센게 뭔가 올겨 뭔가 올거기 때문에 자 제일 센애 센애를 뽑아놓고 아 여러분 조금 징그러워요 그러니까 이해 좀 부탁드려요 발키리어 끌하면은 40% 확률로 멈춰요 아 정말요? 좋은건가 좋은거 맞나 좋은거 맞나 어어 문제없습니다 어 슬슬 탱커좀 뽑아주고 고기방패 자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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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붙여 그렇지 그렇지 이런식으로 하면은 매우 쉽게 깰 수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정말 전 기본 캐릭터 위주로 잘쓰는 레이저 한번 쫙 쏴주고 어허어어어 어허허허 여허여허여허허 길쭉이가 엄청쎄요 어 저봐 저 태양 키를 키가 엄청납니다 그에르렁 보셨나요와그? 엄청난 데미지? 이게 외계인컨셉이라서 저렇게 되는거에요 점수없낱게 말했다 그냥 달릴거 그랬나 아무것도 안나오네 나방맵은 깨심? 나방 맵이요? 비장스토리 쭉쭉에 달리고 있어요 갑시다 싱가폴 목마르다 쓰읍 예 붙읍시다 허허 쓰읍 뭐지 뭐 뭔가 뭔가 달라진거 같아요 토웃떠돈돈떤돈돈 토오돈 토오돈돈돈돈돈돈돈돈돈 토오돈 어우오우 좋아 좋zt octave 아 근데 울트라 슈퍼레아 하나 좀 딱 있어줘야되는데 그래야 좀 쉽게일텐데 기본 캐릭터만으로 한번 해봅시다 젠느 제외 젠느.. 젠느는 여러분들이 뽑으셔야 돼요 근데 젠느 잘나오는거 같던데 허허허 황소도 좀 뽑을까? 황소.. 아 그냥 밀어붙이면 될거 오호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진정해! 진정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거 별거없어요 그냥 열심히 때리면은 쓰러질 때가 됐는데 끝났네 뭐야 왜 두개야? 잠깐만 잠시만요 어..왜 두개지? 왜 두개나 나오지? 아 됐네 수고하셨습니다 황소하고 사자만 뽑아요 아뇨아뇨아뇨 그정도로는 아직 안돼요 제가 황소를 아직 다 못찍어가지고 용사님 처음부터 하는데 초반부터 보물 모을까요? 나중에 다 모아야되는거에요 처음부터 모아도 좋죠 뽕뽕뽕 와아 경험치 쭉쭉 쌓인다 어 보물은 1장부터 다 모아야될걸요 1,2,3장 다 모으고 미래편도 1,2,3장 1,2,3장 까지는 모르겠지만 보물 다 모아야합니다 보물은 절실해요 좋아요 생방송이에요 여러분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뚠뚠뚠뚠 어디보자 쓰읍 이게 이제 달리면 안되더라구요 달리면은 클리어가 힘들고 천천히 4,500원 모을때까지 삼성 그냥 천천히 잡아됐겠다 이거 이거 polit스ster 문제 없겠는데 이번엔 조금만 캐릭터 바꿔서 요거 끝나고 나서 캐릭터 세팅을 좀 바꿀께요 셀네들로 좀 뽑아야겠어 또 그렇게 허허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매개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런 거 한 번 봤었는데 저 어디였더라 저거 울트라맨에서 저런 애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정말 울트라맨 정말 재밌었는데 레이저 삐이이이이이 할 통 아 뿌듯하다 적들을 전부 다 물리칩시다 빨리 나오네 워호우 어여어여 달려라 얘들아 될 것 같구만 옆집 아주머니입니다 옆집 청소부 아주머니 아유 좋다 얼른 다 쓸어버려라 확 확 꼬아줘야되요 아 아 지가버클 아 생각도 안하고 있었네 지가버클 굳이 안해도 이미 비싼 애들로 세팅이 돼있으니까 아이고 또 나갈 수가 없네 따발총 쏘는 것 같은데 이거 어 무슨 다발총 소리가 뚜르르륵 하면서 막 똄또던 세팅을 좀 합시다 맞아요 이 피아노면 진지하게 할 필요가 없죠 초반부니가 보니까 이제 뒤에 가면 좀 진지해질 필요가 있는 캐릭터 세팅을 조금만 바꿉시다 부트 빼고 고양이 섬 진짜 귀여운데 고양이 섬 고양이 섬도 하나 넣을까 어디 뭐 빼고 넣지 어디보자 어 젠는 빼고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기본 캐릭 느낌으로 좋았어 윈디는 이쁘니까 남겨놓도록 합시다 좋았어 이렇게 합시다 아주 환상적인 조합이야 이렇게만 가도 충분히 깰 수 있는 것 같네요 지금 거의 기본 캐릭 세팅이에요 이쁘니까 놔둡시다 그런거죠 뭐 뭐랄까 심해의 소용돌 어 뭐야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아니 왜 하필 이 판이야 아 아 실수한 것 같다 아 그래도 문제 없습니다 이런거 처치하는거 일도 아니죠 어 저 뭐야 저 손가락이 빛나는거 보소 직원인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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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도도도도도 잘하고 있어 그렇지 다 물어 뜯어버려 으아아아 괜찮습니다 여러분 너희 클랏다 이제 윈디 떴다 윈디 으아 근데 이거 쓰러질 것 같은데 안 돼 안 돼 하하 흐하 흐흐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아 울긋불긋이 강한건 아는데 야 쟤를 어떡하지 쟤가 진짜 답이 없는데 야 야단 났네 이거 진짜 일났네 고기방패을 기본으로 뽑아줘야겠다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일부 지났어 하 여러분 방심은 금물입니다 안 돼 그러지마 하 실수했다 아 흠 야 이 판은 쪼끔만 진지하게 가야겠네요 이 판은 쪼끔만 진지하게 하 너무руп 진지하게 안 갔네 아 아 내가 너무너무 진지하게 안갔네 아... 아 이거 안되겠어 아 빠져 아 얘 빼고 아 진짜 무트랑 테사파랑 무트랑 테사파랑 그리고 젠드 넣도록 하겠습니다 젠드 넣고 슈리 알잖아 아 진짜 아 아니 하필이면 딱 그냥 편하게 하려고 이제 안본 캐릭터들 안보고 내가 보고싶은 캐릭터들로 세팅을 해서 딱 갔는데 황소 다 빼 황소 당황스럽네 핵 당황스럽네 고양이 드래곤 넣고 그리고 어딨어? 슈퍼레어인가? 레오죠? 레오에 젠드 넣고 고양이 섬도 뺍시다 고양이 섬도 빼고 고기 방패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아이고 여러분 다들 감기 조심해요 어 근데 이거 고기 방패 하나면 비싼데 아 그냥 그냥 일어 합시다 하나는 고기 방패 하나는 좀 비싸가지고 서퍼 넣어요 사이키나 어 고양이 서퍼도 있어요 아 서퍼는 없나 어딨어? 사이키? 자 아니요 버그 아니에요 다 제가 직접 키운 겁니다 버거 주피터 도둑 스님 어부 샤몬 아초 마검사 로커 언어 사이키 아 엘리언의 움직임을 가끔 느리게 한다 세상에 이런 애가 있었다니 저 또 업그레이드 할까? 저 또 업그레이드 할까? 업그레이드 조금만 합시다 어 파워 어 3단지 나는 열심히 하면 됩니다 쉽죠? 열심히 하면 돼요 별거 없어요 어 레어 캐릭터에 잔누 잔누 좀 더 찍을 수 있더라고요 언제 뚫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대찍어주고 싸이키 어딨어? 싸이키 싸네 근데 돈이 없네 미안하다 싸이키야 너 여기까지만 하자 바로 출동합시다 서퍼는 30% 확률로 멈춤입니다 엘리언한테 서퍼 잠깐만 너 서퍼 있지 않나? 서퍼로 써야되나? 고양이 고양이 아니다 서퍼 없나? 아 서퍼는 없네요 어 서퍼는 없네 있었다고?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댄스 리젠트 일진 스케이트 아 서퍼 아 맞네 아 있네요 와... 나 참 별의 별거 다 가지고 있구나 아... 바로 가봅시다 출동 이번엔 잡겠지 이번엔 조금 진지 궁서체 궁서체 엄청 크게 그렸는데 이번에는 충분하겠지 근데 랩이 낮아서 때리고는 아... 때리고 죽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시간 끌기용 시간 끌기용 좀 뽑아주다가 자... 그렇지... 됐어 그 정도면 충분히 시간 끌었어 자... 무트를 먼저 뽑아줍시다 무트 먼저 뽑고 어... 슬슬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어... 아... 리즈아... 걱정이네 아이씨... 아 서퍼 졸라기용 이게 뭡니까 아... 쩌네 한방만 쓰러졌네 무트가 없어졌다 무트 무트... 무트 둘째치고 왜 다 사라졌어요 한방만에 어어... 이렇게 일시정지를 아 서퍼 엘리언전에 도움되네 굿 굿굿굿 좋아요 아... 아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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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사파란이 살아있었으면 충분히 됐어 됐어 이제 어느정도 게임이 된겨 어... 뭐야 뭔소리야 아... 얼었네? 아니구나 잘 움직이네 그렇지! 여러분들 걱정하지않으셔도 됩니다 아 근데 서퍼 졸라 귀여워 아 서퍼 엄청 귀여운데요? 나 깜짝 놀랐네 수영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 내가 또 약간 원거리라서 서퍼 참고로 사실 40살입니다 아 맞아 설명에 써져있었어 선글라스의 힘입니다 여러분 서퍼 한번 볼까? 사이키 아 아 서퍼 진짜 귀엽네 야 저 밑에 헤엄치는 거 보이나요? 엄청 해말고 하아아아 하아아아 이런 느낌인가? 하아아아 괜찮구만 아 클리어했네 이거 아 근데 조금 방심해서 약간 좀 주춤했지만 그래도 뭐 무난하게 클리어 했습니다 입니다 우호우 근데 뭔가 위험해 보이는데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무트를 뽑을까요? 아 무트를 뽑읍시다 테사파란 있어서 확실히 좀 쉽긴 쉬운데 그렇게도 쉽지만은 않네요 빈채 오케 쟤 잡아주고 아 쟤 쟤 잡아줘야 되는데 아아아아아 무트아 아유 다행이다 다행이다 무트 한 대만 치자 무트 한 대만 무트 한 대만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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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라 폴 야단 났네 이거 진짜 야단 났다 와아 진짜 큰일났네요 지금 무트 쓰러지고 나니까 너무 답이 없네 와아 이거 다와가지고 여서 좋치나 지금 아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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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아 그러지마 일단 최대한 시간 버텨줄 애들이 필요해요 와아 다행이야 한숨 돌렸어 제발 으아아아 오케이 오케이 하나 담어요 하나 잡았으면 됐어 하나 잡았으면 됐어 하나 잡았으면은 충분히 한 마리도 처치 가능합니다 으아아아 렉걸린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와 이거 질 뻔했네 어 이야 이 판 좀 실컴하네 어 노크 할 뻔했어요 노크 안했는데 어이구 고기 방패를 지속적으로 뽑아줘야 합니다 아유 제 손가락이 아 태사파랑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은 태사파랑 뽑을 수 있어요 으아아아아아 너무 많이 사라져 와 진짜 너무 많이 쓰러진다 저 멍멍이만 잡아도 저거 좀 주던데 나이스 나이스 때때로 살아난다 한번 살아남았어요 아 저 똥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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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단 났다 이거 지금 자원을 좀 아끼읍시다 아끼고 그렇지 제발 제발 태사파랑 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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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히 깰 수 있어 문제 없습니다 할 수 있어요 못하는게 없어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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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해 충분해 어 가만히 좀 있어봐봐 그 너무 어 와 와 이거 진짜 미처 아야야야 큰일 날꺼왔네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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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씨름 돌렸습니다 여러분 아 됐어 됐어 아 렙 태사파랑만 지키면 되는데 사거리가 아슬아슬하게 닿는거 같더라구요 무튼은 다음 다음에 제 나오면은 그때 다시 잡을게요 아 이제 엄청나게 죽겠네 그렇지 아 서퍼하고 다갔어 피도 좀 많은가봐요 태사파란 뭐 태사파란이 약간 공격범위가 좀 더 먼가보네 다행이다 이대로라면 승산이 있어 태사파란 정말 잘뽑은거 같애 어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 가자 가자 얘들아 와 와 업그레이드는 굳이 안해도 될거같아가지고 후 후 초반에 초반에 끝낼수있는거였는데 태사파란을 못지켜가지고 태사파란을 못지켜가지고 질뻔했네 어 질뻔했어요 아 진짜 태사파란 진짜 내 잘뽑았다 와 효자 효자 울트라 슈퍼래요 태사파란 태사파란 진짜 효자예요 화아의 아아 불쩍 과정 하.. 누가 저기 누가 저기 전체적으로 좀 비쥬얼이 해골간지 어.. 그런 느낌이라서 아이고 점수가 밑바닥을 치네 아 정말요? 가시루가가 제 효율이 떨어지나요? 그래도 멋지던데 원래 또 겉간지 아닙니까? 아 쓰그나이 처치했어 발표듯하다 이거 사거리도 수치가 있나? 뭐야 저거 저 안에 그림자가 마치 라바가군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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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ㅎㅎㅎ o electroly 아 나 잘못 inspection 그렇게 사태가 심하지 않아요 좋았어, 싸이키 스워머 아, 스위머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가자아아! 밀어붙이자아! 그렇게 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최신 버전이에요, 반갑습니다 양코 1,2,3이 뭐죠? 흐흐흐흐흐 별거 없구만 이런거 찍어 누릅시다 아, 손가락이 엄청 바빠요 지금 손가락 꼬이겠다 이러다 그렇지! 크리티컬 데미지 뿌듯합니다 아, 좋아 야, 진짜 좋네 아, 이게 지금 세팅이 딱, 엘리언 저격 세팅이에요 엘리언 두 마리 속박해 주는데 그리고 엘리언 느리게 해 주는데 이 두 마리 있으니까 정말 좋네요 그래서 고양이 서퍼는 엘리언들한테 한 번 사라 남을 수 있단거 왜? 뿌시가 왜? 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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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걸리는데 괜찮아요 뿌쇼 오우 어우우 진영 awy 되있어 다 자라마나? 굿 쭈 클리어 클리어 아 5천장 밖에 안되네요 와 핸드폰 터질라칸다 이거 핸드폰이 뜨뜻하네요 고양이 스위머 40살 선글라스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올 슈레 중 제가 가진 울트라 슈퍼레어 중에는 태사, 태사란 파사란 태사란 파사란이 좀 더 좋지 않냐 저 팔 긴 거 제가 좋아보여요 용사님 문고리 잡아당겨보세요 캐릭터 줘요 계속 당겨에요 그게 무슨 캐릭터죠 그 나 얻어 어 얻은거 같기도하고 아 긴가민가하네 어 아 플라워냥 거 빨간색 저기로군요 물개가 빨간색 야경을 들인 아 뭐라그랬어 노을 노을 아래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이고야되 아야되야되야되야되 우리 스위머 굿 안전하게 그냥 클리어할게요 전체적으로 그냥 안전하게 클리어하는게 제일 좋은거 같애 와 쏟아져 나온다 쏟아져 나와 별다른게 안나오네 엘리언 몹이 하나도 안나오네요 그 그렇다는건 문 한번 두들기면은 나오겠다 이런걸 뜻하는거 같습니다 왠지 가까이 가서 저 문 두드리는 순간 난 이게 막 막 뜰거같은데 어어 여러분 고릴라 축제입니다 고릴라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서 쏟아져 나온다 엘리언 몹은 하나도 없어 이런 최장 문제없어요 아무리 고릴라가 많다고한들 별거 있겠습니까 그냥 찍어 누르면 되지 아이고 벌써 끝났네 됐어 됐어 아 저도 좀 그 한 그 막 경우에 따라 달라요 어 지금 테사파라는 아 테사람파사라는 원래 이제부터 좀 좋아했어요 얘는 좀 해도 귀여워 테사람파사라는 맞다 고양이섬 고양이섬 정말 이뻐요 아 너 고양이섬 왜 이럴줬지 고양이섬이랑 테사람파사란 얘 작은거 귀엽거든요 아 아 그리고 이번에 가시 가시도 가시루가 그것도 웃으러 귀여우던데 어 아 아냐아냐 괜찮아요 고양이섬 고양이섬이 그 위에 고양이가 막 탁 앉아있는게 하아 귀여워 어 사우디아라비아 바로 절제합시다 아 무서운가요 귀여운데 크 귀엽지않나 망했다 망했다 얘 형체 변화는 안했다 어떡하지 지 얘 어떡하죠 얘 얘 얘 얘 얘 얘 지금 아 아 실수했다 아 아 테사람패사라는 형태 변환을 안하면은 쓸모가 없습니다 테코로가 흐으윽 흐윽 진불도 없어 아 퇴항하고 다시하면 되겠다 아 감사합니다 난리날뻔였네 오오 워우 큰일날뻔옇어 광란 애들이 좀 뭔가 겉간, 겉멋이 겉멋이 확실히 좀 들려있죠? 대사란 바사란 고양이 서퍼 한번 강화해볼게요 고양이 서퍼 레벨 10렙 넘었으면 좋겠는데 서퍼가 쟤 왠지 이쁠 것 같아 쟤는 그 다음 단계 가도 이쁠 것 같아요 서퍼 저 꼭 하고싶다 아, 안되나? 아, 비싸네 생각이로 아, 서퍼 서퍼 한번 모습변형 해보고싶네 어 아쉽다 예전에 그거 뭐지 얼음 위에 어떤 여자 앉아있는거 뽑았었는데 울트라 슈퍼레어 일겁니다 나도 옛날에 그런거 본거 같은데 하도 그 울트라 슈퍼레어가 생각이라 종류가 엄청 많아요 100개 가까이 될걸요? 그 되나? 어 괜히 또 보고싶네 흠 고양이 표류 나와요 땜목 타고 다니는 어, 이제 그것도 기웃을 끼울 것 같아 액, 이게 생각이로 잘 그렸어요 보면은 디테일이 있다니까? 그 고양이들 사이에서의 묘한 디테일 고양이를 표현하는 그 묘한 디테일 이해봐 귀 보세요 완벽한 고양입니다 어쩜 저리도 고양이 같을 수가 대단한거 같애 자, 고양이 드래곤 울끈불끈다리 엘리언적이 나오는군요 그렇다면 슬슬 준비합시다 더욱더 강한 아이를 봄도 오네 다 오네 다 오네 차분하게 오호 좋아요 쭉쭉 업그레이드 팍팍 해놔야되요 그래야돼 어 아 이것도 집 건드리면 막 쏟아서 나올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님 말고 부숍시다 톡톡 어 그냥 깼네 그냥 밀어붙여서 깼네 형 밀어붙여서 깼네요 쭉쭉 갑시다 아잠 잠깐만 막판인가 맞네 다음 통솔력 돌아와서 깨면은 다 깨나 아 저 소용돌이가 저 분기점인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네 2장 어 아 미래편 3장을 기다린 중 아 아직 2장까지 밖에 안 나왔군요 고양이 2장 깨도록 합시다 아 피라미드 눈이 시꺼매졌구만 염색했나봐요 처음에 무조건 큰애를 뽑고 천천히 가는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 큰애가 이속이 너무 느려 그래야두 얘를 먼저 뽑아요 이속이 느려도 느려도 저렇게 느릴수가 없어 저봐 저저저저저저저저 뭐 이상한거 온다 저 또 용사님 그 고양이 문 열었다 닫았다 하는거 많이 해야하고 엄청 좋아해요 아 정말요? 너 고양이 플라워 그거 있나? 있었던거 같기도하고 없었던거 같기도하고 그런데 아 저 얻었죠? 저 그거 기억이 긴가민가 해가지고 저는 딱 쓰던거만 쓰는거 같아요 뭔가 늘 쓰던거 늘 쓰던게 뭔가 마음이 편해 좋아요 밀어붙입시다 오 뭐야 저 크리티컬 터졌데도 오오 쓰러졌어요 다 뽑아 다 뽑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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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거 다 뽑아 조합은 울트라 슈퍼레어 딱 두개 어 울트라 슈퍼레어 두개만 넣고 나머지 좀 저렴이들 그렇게 하는게 제일 좋은거 같아요 아 이거 할때만도 느껴 두루뚜어 밀라고 쳐라 얘들아 해서 끝내줘이 아오 아호 서폭이니않고 기억이 안난다 봐야겠다 기억력이 안좋아가지고 아, 저 오늘은 한 11시 반까지만 게임방송하고 그... 제야의 종소리 들어야죠 이제 내년인데 그렇잖아요? 새해 아닙니까? 아, 근데 새해 마지막 게임방송을 이렇게 양코 대전쟁을 하게 되는구나 제야의 종소리 딱 들어야지 EX 캐릭터 있나? 귀요미, 콩콩, 태권도, 양복치 어딨어? 뭐지? 레온가? 마사이, 태양, 젠르, 쥬라피터, 파이터, 콕선장, 도둑, 스님, 어부, 샤먼, 위치, 아처, 마하검사, 양철? 인어, 싸이키, 음향사, 라멘, 야징가, 신부, 휴일, 선물, 훌라 뭐야? EX에요! 어, 저 없나봐요 구했었나 내가? 없는 것 같은데? 없네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 어디로 가볼까요? 몇 번 해야 되지? 딱히 횟수가 정해져 있나? 레전드 전 집에 따로 TV 없어요 컴퓨터가 있잖아요 컴퓨터로 다같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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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 아닌가? 잠깐만 저거 문이, 문이 어디 문이지? 울트라 쉬, 아 삼장 문인가? 어? 뭐지? 이 문도 아닌데? 아 아무거나요? 아 아무거나 괜찮아요 빨리 아 아무 문이나 다 열리는구나 이거 언제까지 해야되지? 야 이거 일이다 이것도 쓸때까지 하는 것도 일이네요 그니까 이거 듣는게 좀 그러네 여러분 이 이후로 게임은 안할 겁니다 게임은 안할 거니까 게임 보러 오셨으면은 그냥 쉬시는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랄랄랄랄라 라아아아아아 랄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와 고양이 불로 획득 아 손가락이 진할 것 같다 랄 얻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ruled Going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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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In In In의 O20